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가시화하는 초협소 공간 점검 드론 IBIS-2 이 작은 드론이 산업 현장을 혁신한다 좁고 어둡고 위험한 장소에 도사리는 리스크 사람 대신 이 작은 드론이 리스크를 찾아낸다 업계 최소형 사이즈 직경 20cm 지금까지 점검하기 어려웠던 장소에 침투한다 가혹한 환경에서의 점검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탑재 장애물에 부딪혀도 안정적인 비행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점검 가능 243g의 가볍고 튼튼한 기체는 견고하며 설비 손상을 최소화한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도 자체 개발한 익스텐션 안테나로 무선 환경을 만들어낸다 어둡고 더러운 환경에도 대응한다 진행 방향을 밝게 비추고 고감독 카메라로 선명하게 촬영 방진 구조 모터를 탑재한 IP51 규격의 드론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비행이 가능 균형을 잃어도 터틀 모드 탑재로 귀환율 향상 초소형이지만 최대 11분 비행이 가능 옵션 부품으로 사용하기 더 쉬운 드론으로 상방향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가시화해 나간다 촬영부터 납품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 점군 3D화로 거리나 부피도 계측 가능 정사 보정으로 입체적인 설비도 평면 영상으로 관리 가능 자사 수리로 만일의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비스는 진화한다 누구도 못 봤던 곳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초협소 공간 점검 드론 아이비스2